명나마토의 심리 흉애소 세트가 나왔다 자시하는 남자 연교시 자취형 여객 노박입니다 자 오늘의 먹방은요 명랑 핫도그, 심메뉴, 휴게소 세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소떡, 치즈볼, 따따볼 치즈 핫도그, 감자통, 모짜 핫도그까지 종류는 4가지구요 휴게소 메뉴로 구성된거 봐서는 휴게소 세트, 이름 장면은 좋은거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거는 가격대인데요 가격은 12,000원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하나 하나씩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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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